자 블랙가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가죠 마크람 가기 전에 한번 쉬고 가야겠죠 아 마크람이 아니라 미크람 이었구나 아 마크람이 아니라 미크람 이었구나 모발로 가겠다 아참 미안해 씹어버렸다 지휘관을 구하세요 이번에는 얘네 우리 편인 것 같죠 파랑색인 거 보니까 어디 제대로 한번 해볼까 키자마자인데 여기 나무통 나무 넘어진 거에 다 깔려 있네 적은 몇 명이냐 다섯 명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렇게 내가 다칠 필요 없잖아 얘네가 다 몸 돼주면 되잖아 나는 그럼 천천히 갑시다 가고 걸어주고요 에이 기대도 안 했어 그래 기대도 안 했어 걸어주고 어느 놈이 좋을까 얘가 좀 낫겠지 그래도 그렇지 오우 야 반응 공격 좋아 나도 저거 찍어야 되는데 안 되지 멋있게 쳤는데 오 데미지 밖에 안 돼 그렇지 이게 데미지지 주인공 파티 하려면 이 정도 뒤는 나와야지 갑시다 황홀해 황홀해 우리 애들 안 맞추죠 현명한 선택이죠 활 너무 데미지 낫다 야 인간적으로 이래도 되는 거야 일로 와봐 오우 오우 개 잘 싸우네 아줌마 괜히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잘 싸우는데 저 아줌마?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구창 에이 그 정도를 또 막고 그러냐 힘의 차이를 보여줘야겠구만 안 되지 야 쟤는 무기 들고 꼬리로 찌를라 그래 구창 아이 점사하네 빨리빨리 잡읍시다 어 야 왜왜왜 걔 턴 없어 아 오반데 속도가 풀려서 저렇게 바뀐 건가 추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3번 스킬에 맞춰 주고요 다음 다음이나 다다음이면 죽겠는데 그렇지 왜 이렇게 튼튼하냐 쟤 일어났고 아 느낌 쎄한데 안 돼 쟤 안 돼 쟤 아 건방은 역시 아니야 어 전에 건방 했었거든요 볼게 못된다 턴제 게임은 역시 한방들이지 아 이걸 못 잡았어 아 아 아 아 그렇지 모발이 위험하다 왜 왔어 볼일 있어서요 아 아니 건방 떠네 나 아니었으면 죽을 놈들이 하긴 잘 싸웠으니까 인정한다 볼일 있어서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방어범 출신이죠 감옥에 있었죠 아 아 아 아 야 무슨 깡이야 얘 죽이고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뭐 이두카 받았으니까 됐어 회복을 자주 해서 돈이 좀 쪼달리긴 하는데 상처 없으니까 힐만 받고 옵시다 자 여긴 잘 데도 없죠 하긴 이 상황에서 뭘 잘 불을 온천지부터 했는데 대화 좀 할까 뭐 해줄까 장비를 갖추세요 무기 주겠다는 거야 아니면 뭐 사라는 거야 얘부터 삼각모자 물약 사실 제가 장비가 많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티를 안 냈을 뿐이지 하 일단은 음 투구는 있어야 돼 투구 세 개랑 니꺼 니꺼 아니 너 근데 꽤 단단하게 입고 있단 말이야 은근히 투구 세 개 투구 네 개 사자 그냥 됐어 원거리는 모자 필요 없어 이렇게 와 잘 어울리는구만 갑시다 에이핀 좀 아껴두죠 뭐 그런 흔한 기획이다 저는 제가 시기 맘에 암 belief 물이 라스칼 너무 쪄요 이 사람은 bleed 하지만 저는 사령관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사령관에도 더 높아? 말 잘 듣네? 잠깐만 기다려 봐. 개. 그래서, 고양이, 고양이 찾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너무 흥흥. 너는 잠시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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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는 나는 또 한 번 생각해 그는 그는 플로리오는 오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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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통하는구만 어... 리자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선을 지켜라 가자 적들의 침입을 막고 도망치는 어부들을 최대한 보호하시오 아... 노잼 퀘스트네 일단 솔직히 여기 위에 원거리 지은 3명이 있잖아요 얘네가 아마 자동사격일 거에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뭐가 날아다니면서 방해했던 거 같은데 됐고 전투나 하자 이번이 이쪽으로 가서 어부들을 이동하게끔 하는 거였나 자동으로 왔네 얘네가 일단 이동합니다 이거 약간 몇 명 구하는 거 제한이 있었던가 그때까지 적이 계속 나왔었나? 나 저걸 좀 줄이면서 몸을 댑시다 어프도 잔뜩 걸어놨으니까 아 저건 좀 아니죠 저렇게 간다고? 아 저렇게 간다고? 아 뭐 지나가죠 뭐 지나가죠? 안좋아 아 먼거리 지원 없죠 지금? 아 여기로 가면 안되는데 아 아 야야야 한방이라고? 흫 한방이였구나 나는 10이 되면 바뀐 줄 알았는데 제 맥스 체력이 10이라 저렇게 바뀌는 거구나 자 끝났죠 아 너무 짜다 18포인트가 뭐니 적군의 침입을 맞고 도망치십시오 일꾼 최대한 보자 아 맞아 연동되는 거였지 얘를 눕히면 안됬구나 그렇지 노림이 갔고요 이제 운에 맡겨야지 뭐 왜 안 움직여 저 호텔 육두카 좋아요 어찌됐건 다 구했으니까 뭐 나는 나가고 싶은데 괜찮냐? 비싼 돈 주고 치료해야겠구만 왜 왜 끝난거야? 오 아 아 아 아 마읍스점을 설치하고 있다 마읍스점을 파괴해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호수과 하수토를 통해서 가라 어 아 흫 가자 참 웃기는게 마법을 계속 실패해서 마나 회복을 따로 안해줬고 자야지 마나 회복이 되는데 흫 마나가 많죠 지금? 하도 실패를 해서 이건 오브젝트 넘어트려서 죽이는 것 어떤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저 수정을 안깨면은 세력이 계속 풀로 찾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빨리 가서 깨주도록 하죠 너는 넘어져 뒤질 것이요 깔려 죽을 것이요 그렇죠 더러운 수정 끝까지 회복하는 것 봐 아으씨 가자 회복이나 할까 예스 됐다 가자 하수도로 가서 또 싸워라 이렇게 이렇게 나 독하게 굴릴거야? 아 저게 노예가 따로 없어요 출장노예 출장노예 온천지 다 가서 다 싸워줘 나는 이제 양선농기 찾으니까 다른거 찍을 준비해야 되는데 솔직히 뭐 딱 찍을거 없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무게능력이나 다 찍어주고 좀 아껴두자 다른거는 어차피 스틱도 많이 먹으니까 좋아요 저것도 수정 깨고 잡아라 너무 반복이다 전투가 그렇지 아 드디어 이기나? 드디어 이기는거야? 와 나 이거 리트라이 많이 했습니다 편집해서 안나오겠지만 와아 넘겨 하아 오늘 마법 적중률이 진짜 어이가 없는게 야 내가 아무리 마법이 안맞아도 솔직히 이거는 확률 자체가 60% 70%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적어도 50%는 맞아야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랬고 오늘 진짜 30%도 아니고 한 15%였던거 같아요 마법이 다 빗나가서 그리고 90% 활 쏘는게 4번 연속 빗나갔어요 90%가 나 활 면역인줄 알았어요 쏘다가 갑자기 왜 면역이 됐지 싶더라구요 미쳤는데 이거는 확률 계산이 잘못 들어갔어 나 전에도 느꼈는데 이 게임은 뭔가 이상해 확률이 아니야 어 내가 확률있는게임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뭔가 차원이 달라 얘는 95% 두 번 빗나고 막 이런것도 많고 있는것도 아니고 만호 어 너무 열받어 웃음 으